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이혜원입니다. 제가 타수를 줄이기 위한 웨지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선 58도 웨지로 20개 정도 연습을 먼저 합니다. 공의 위치는 오른쪽 발 뒤꿈치 안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54도도 마찬가지로 오른 발 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54도도 마찬가지로 오른 발 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오른쪽 발 쪽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4도를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4도를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에 두고 어드레스를 서줍니다. 컨택이 조금 안 나오시거나 미스샷이 많이 나오면 평소보다 공을 조금만 더 오른쪽 발에 두시고 치시면 됩니다. 셋업은 그대로 하시면서 공만 반개 정도 오른발로 옮겨주시면 됩니다. 멧지는 연습량을 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컨택만 좋아져도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파리게이츠와 함께한 이해원 프로였습니다.